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생명과학 1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0일입니다 아마 강의 업로드 되는 것은 11일 금요일일 거에요 교재가 이제 나오는 것은 다음주 월요일 2월 14일이 되겠구요 작년보다 14일 한 16일 정도 좀 땡겼습니다 16일 정도 더 상크스 오픈 개강을 더 땡겼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상크스에 대한 요구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를 좀 일찍 했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상크스 강의입니다 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여기 이제 뒤에 배경 호랑이가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교재 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 해놨고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결정적인 스킬 요거를 이제 가르치는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죠 자 이 수능 생명과학 1 20문제 구성을 보면 매년 내가 이제 매번 1년 내내 얘기하는 건데 20문제 중에 13문제 정도는 개념 확인용 문제입니다 요건 좀 쉬워요 그리고 고난도 추론용 7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전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또는 이제 유전 말고 흥분의 전도속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근수축이나 이런 거 그게 한 7문제가 또 있습니다 요게 많이 어려워요 요 개념 확인용 열쇠 문제는 여러분들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나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잡고 나면 한 3등급 이내가 이제 확보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야 1등급이나 만점이지 자 그런 친구들은 요 유전 고난도 추론용 7문제를 다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스킬을 배워야 돼 그래서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위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요 강의가 스킬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권을 위한 그랬는데 꼭 상위권만 들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다 수식어 붙여준 거는 상위권 즉 만점과 1등급 생명과학원의 이걸 목표로 하는 상위권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그런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스킬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의 특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킬이라고 하는 건 뭐 대부분 다 알죠 유전에서 이제 논리가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정형화시켜가지고 그 논리 과정을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단축시킨 다음에 요걸 여러분들 체화해서 실제 문제 나왔을 때 빨리 빨리 풀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스킬인데 아무 내용 갖고 스킬을 만들면 안 되겠죠 자 뭘 근거로 만들었다? 평가원 고난도 추론용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정 전 개념 된 개정 교과서가 바뀐 지 2년 됐거든요 개정 전 7개년 그리고 개정 후 2개년 2년 동안 전체 9년치 평가원 기출 문제를 싹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 고난도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 스킬을 준비한 거예요 자 15개 주제로 그거를 다 나눴고요 모든 고난도 스킬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좋다 이거지 수능 문제를 대략 보면 매년 신유형들이 좀 나와요 근데 신유형이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요 정도가 매년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커버가 안 돼요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거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 18, 19문제 기존 유형으로 나온 것들은 다 잡을 수 있다고 선생님 그럼 신유형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또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선생님이 이 상크스 이후에 올바원 강의라든지 파이널 강의라든지 모의고사가 또 잔뜩 나와요 거기서 새로운 유형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문제들을 다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연습하시면 충분히 그런 신유형까지 잡을 수 있는 체력이 여러분들의 논리력이 쌓아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 유형에 입각해서 봤을 때 그 유형들 다 잡을 수 있는 스킬들을 여기서 알려줄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싹 다 정리해 놨어요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15개 주제로 해서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각 스킬 주제 내에서도 또 유형을 나누고요 그리고 대부분 스킬에서는 그걸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쉬운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어려운 단계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15개 그 스킬들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쭉 15까지 되어 있는데 대략 이 정도부터가 유전이에요 5번부터 해가지고 15번까지가 11개 주제가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 세포분열, 감수분열 매칭 매칭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분열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과 확률 복대류 유전, 다인자유전, 다인자유전 변형 가계도 연간가계도, 가계도 변형, 돌연변이 여기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기는 좀 세포분열 그리고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그리고 혈액형 이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골격근 수축과정 계산과 흥분의 전도속도 다 알죠? 이건 유전 이외에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그런 주제들 요거를 요렇게 주제비로 다 정리해놨어요 알겠죠? 모든 스킬이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오지요? 주제 이름만 봐도 자,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작년에 상크스 들었는데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자, 설명드립니다 업그레이드된 스킬들 꽤 많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10% 미만으로 달라진 것들이야 그건 내가 체크 안 해놨어요 그냥 여기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 문구 좀 다듬고 예시 좀 바꿨고 뭐 그 정도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 파란색들로 해놓은 거는 한 20% 정도 바뀐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은 요것들은 30% 이상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빨간색 다인자 유전의 변형 이건 완전히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다인자 유전이 굉장히 독특한 게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완벽한 스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가지 주제였는데 요번에는 15가지로 요 10번 다인자 변형이 들어가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 이 노란색, 파란색 요런 것들도 조금 새롭게 많이 변신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전도 수능에 나왔던 새로운 트렌드 스킬까지 여기서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전전도와 어느 정도 변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상크스 특징 두 번째 들어갑니다 스킬만 전부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훈련 요거를 위해서 고난도의 258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258문제는 뭐냐 고난도 평가원 기출 136문제 그리고 기출 변형된 120문제로 12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 말고 다른 문제가 더 있어요 추가 자료로 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스킬 본 교제 내에서도 필수의 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이따 설명하고 자 문제편 교제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인 문제들이에요 258문제 자 요거는 평가원 기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스킬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들만 자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백호 선생님은 기출문제 교제가 따로 없나요? 있죠 섬세한 개념에 있는 개념 교제의 문제편이 있어요 거기 기출이 있고 그 다음 이 상크스의 문제편의 고난도 기출 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두 단계로 저는 가기 때문에 섬계한, 스계한에 있는 그 기출문제와 그리고 상크스에 있는 고난도 기출문제 요 두 개를 합치면 기출 전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계한이나 스계한에 있는 개념 기출문제들과 여기 있는 기출문제들이 일부는 겹쳐요 섬계한이 아예 스킬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약간의 스킬을 설명을 합니다 한 2, 30% 정도 분량으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약간 고난도 추론용 문제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섬계한, 스계한에 있는 기출문제들과 여기 있는 기출문제들까지 다 풀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출은 평가원 기출은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 풀이 요거 들어가고 일일이 다 풀어줄 거야 자세하게 실천적인 풀이 정석적인 풀이 다 나눠서 그리고 요것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기출문제를 한번 변형해서 한번 더 풀어보라고 기출변형 문제들 이건 전부 다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자체 제작한 문제들인데요 기출문제들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런 것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아까 내가 수능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16억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머지 18, 19문제들은 기출문제들을 변형해서 나오는데 똑같이 내지 않죠? 변형될 수 있는 것까지 커버하라고 기출변형 문제들을 자체 제작해서 준비해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일일이 다 풀어드릴 거야 알겠지? 자 상크스 특징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교재 얘기인데요 강용교재가 주교재가 세 권 세트입니다 세 권 세트예요 한 권으로 다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불편하니까 좀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자 뭐가 있느냐 스킬편 스킬 아까 15가지 주제 스킬 있죠 그 내용 요거 한 교재로 해놨고요 문제편 기출문제와 기출변형문제 258문제 그걸 또 따로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와 함께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 미리 스킬북이 준비가 됩니다 이건 작년도부터 했는데요 작년에 요거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 굉장히 좀 이거 준비하는 거 힘들거든요 아 이게 효율적일까 학생들이 좋아할까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좋아했습니다 아주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 섬기한이나 스기한 보면 알겠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지만 서브노트입니다 상크스에 맞는 스킬을 정리해놓은 서브노트예요 선생님 이 강의 내용이나 말로 하는 구슬 내용 판서 내용을 일일이 다 필기체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동시에 같이 나오게끔 선보여서 준비를 해서 선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알겠죠? 세 권한세트 자 요건 이따가 내가 그 페이지 페이지 하나씩 내가 좀 다시 뒤에서 보여줄게요 자 또 하나 요번에 부교제가 같이 준비됐는데요 개념형 모의고사입니다 개념형 모의고사는 뭐냐 그러면 20문제 중에 아까 개념형 문제가 13문제 이렇게 나오다 그랬잖아 많이 나오면 한 14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고개념형 문제들만 모의고사 형식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를 왜 상크스 하면서 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상크스 하면서 한 두 달 내지 세 달 네 달 이 정도 공부하면서 전부 다 고난도, 추론용, 유전문제, 가계도 문제만 집중한 나머지 자칫 개념형 문제들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한 3, 4개월 지나면 개념들을 다 까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개념형 문제들이 13문제, 14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 분량이 많아서 중요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빠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상크스와 병행해서 부담없이 계속 공부하라고 요거를 같이 준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형 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요 교재를 같이 준비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요런 취지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작년에 이걸 부탁을 했어요 개념형 모의고사가 정말 작년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선생님도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몰랐어요 작년에는 여름에 올바원 교재 같이 부록으로 준비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근데 상크스 때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미리부터 이걸 해보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크스 때 자칫 개념형 문제들에 소홀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0회 정도 분량을 늘려서 30회 분량으로 요 교재가 준비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킬과 더불어서 개념형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라고 자 교재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고요 자 선배들이 추천하는 상크스 한마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한 10월 정도에 올해도 이제 아마 하게 될 텐데 꽤 많은 학생들한테 올해 강의 쭉 한번 구석구석 좀 평가를 좀 부탁한다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한 600여 명의 학생들이 메일을 보내 왔어요 쪽지 형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 분석을 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상크스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섬기관도 좋고 올바반 파이널 모의고사 다 좋지만 점수를 가장 많이 올려준 강의는 상크스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상크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모아봤더니 선생님이 상크스를 만든 그 취지와 맞는 그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선배들이 성공한 선배들이 하는 얘기 잠깐 보면요 스킬을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강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크스 일부 학생들이 이거 암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암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가 되겠지만 일단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암기만 해서 그게 적용이 돼?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이거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줄 거야 다 진짜 씹어서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는 정도로 원리 체계적으로 다 할 겁니다 원리 위주로 알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 줬더라고 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스킬을 익힐 수 있어요 라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스킬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쉬운 단계부터 차츰차츰 심화 단계까지 다 익힐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전 문제 실전 풀이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강의 실전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매 단어마다 스킬 설명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예시도 있고 필수 예제도 있고 문제편의 기출문제와 기출변형 문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거를 즉각적으로 계속 시켜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전적이고 실전적이고 스킬을 배우자마자 풀이에 적용하니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학생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달력이 좋아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선생님이 강의 오래 했고 나름 1타라고 불려주는 그런 호칭을 많이 오랫동안 얻고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상크스 만든 취지고 학생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23 상크스 이 부분을 더욱 강화시켜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모든 스킬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실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의를 내가 이번에도 더 준비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수강 대상은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알겠죠? 자 수능에서 1등급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섬기한이나 섬기한 정도로는 3등급, 2등급 정도밖에 못 가요 1등급과 만점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도 출원형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풀고 싶다 선생님 저 유전 문제 일부 또는 다인자 어려운 거 예를 들어 뭐 도림변이 강하게도 흥분의 전소 일부 안 풀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상크스를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알겠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문제를 풀긴 푸는데 시간이 마냥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또 최적의 강의 상크스입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나 너무 등급이 낮은 상태 기본이 없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강의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중에 계속 얘기했던 섬기한이나 섬기한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개념 학습을 한 학생들이 이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가령 고2 때 내가 섬기한을 쭉 들으면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겨울에 살짝 여러분들이 지금 2월인데 12월 1월달 동안 자기가 개념을 스기한을 또 한 번 듣던지 혼자 복습을 하던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혀있으면 들어도 좋다 이거지 알겠지? 자 물론 선생님 강의 섬기한, 스기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의 강의나 EBS 강의나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를 했다 해서 개념이 나는 어느 정도 잡혀있다 그러면 상크스 곧바로 들어와도 돼요 알겠죠? 근데 노베이스 학생은 안 된다 이거지 섬기한, 스기한 먼저 들으세요 자 제수나 3수, N수생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전년도 수능 2등급 이상 받은 학생들이 상크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자 작년도 수능 3등급이었는데요 4등급이었는데요 5등급, 6등급, 마찬가지인데 그런 친구들은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하는 친구들은 시간 많거든요 물론 상대적인 겁니다 고3보다 많다는 얘기야 그런 친구들을 먼저 독학을 하든 스기한, 스피드 개념을 듣든 개념을 한번 잡고 들어오세요 그거 맘목고 하면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상크스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능에서 40점 이상 2등급,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곧바로 상크스 들어와도 되고 알겠지? 자, 이 정도로 가이드로 수강 대상 잡아 드립니다 자, 강의 형식 말씀드립니다 전체 강의는 총 52강 정도로 예상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몇 강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분량이 좀 늘어나니까 자, 스킬이 한 30강 정도 설명 들어가고 문제풀이 22강 모두 문제 다 풀어줄 거예요 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저는 올해 그리고 전년도도 그랬는데 전부 다 스튜디오로만 강의를 합니다 올 모든 강의를, 커리큘럼을 코로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친구들 지금 카메라 보기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모든 저의 노력과 공격과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강의로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모든 풀세트가 한꺼번에 2월 14일에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강의 하나하나 전부 다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 알겠죠? 스튜디오 강의로 올해 계속할 겁니다 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이때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아마 때에 따라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세 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매주 여섯 강 이상씩은 올릴 거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시간씩 세 번 올리든지 세 시간씩 두 번 올리든지 여섯 강씩 매주 올라갈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내가 이 옷 입고 그 흥분의 전도 속도가 첫 번째 단원인데 그걸 내가 다 찍어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일, 12일 정도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4일부터 교제와 함께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14일부터 내가 개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완강은 언제냐? 한 4월 중순 정도면 늦어도 완강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산크스를 다 완강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선생님이 섬기한이나 슬기한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약속해 준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빨리 완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강의 여러분들 온라인 학생들 위에서만 모든 걸 다 내가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올라가는 거 완강하는 거 절대 내가 약속 깨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교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 권한 세트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남색,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돼 있고 호랑이 그림이 좀 되어 있어요 스킬편, 그리고 문제편, 그리고 미니 스킬 부분은 좀 작아요 서브노트처럼 스프링으로 좀 되어 있고요 자, 교재 하나씩 좀 여기다가 이것도 하나 더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료 개념형 모의고사가 또 책자 형태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알겠죠? 자, 책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 강의 배울 때 쭉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다 올 칼라로 가독성이 아주 뛰어나게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떤 학생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중인권 학생이 됐건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이 됐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가독성이 떨어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최상위권 학생 독해역이 뛰어나고 두뇌의 전이 빠른 학생들이라도 이거를 10분 내에 읽을 거를 7분, 6분, 5분 내에 읽을 수 있게 가독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부분 부분 다 해놨는데 아까 스킬을 기출에 입각해서 다 준비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매 단원마다 보면 기출 정보를 다 해놔요 이 유형이 언제 얼마큼 나왔고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거에 입각해서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계속 체계적이고 단계적 유형별로 간다고 그랬지 주제들이 다 있어서 유형별로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게 다 단계적으로 돌아간다고 확대해서 보면 문제풀 1단계 쉬운 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쭉 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이 의지만 있다 그러면 노력만 좀 한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편에 추가로 더 보면 본문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시로 실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애들아 이런 예시를 풀 때 이런 스킬이 들어가는 거야 다 일일이 보여줘요 알겠죠? 자, 예시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올 거고요 자, 또 하나 이런 내용들 중간중간에 필수 예제가 들어갑니다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매듭을 한번 짓고 문제를 한번 풀어야 될 때 필수 예제들이 이렇게 준비되는데 이 필수 예제도 이게 문제편 이외에 이 완성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필수 예제도 전체 스킬 편 전체에서 한 90문제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편에 258문제 있다고 그랬죠? 이거 90문제 정도 있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 뒤에 또 추가 문제를 더 제공해 줘요 문제는 원없이 많이 제공해 줄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번에 문제편 스킬 편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다 자, 매 단원마다 다 그 스킬들이 끝나고 나면 패스트 스킬 해가지고 빠르게 스킬을 정리해낼 다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 꾀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패스트 스킬로 총정리를 다 해 줄 거야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내가 이거를 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끊임없이 모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백지 복습하듯이 써보세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스킬이 그래도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체계적으로 원리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도 나중에는 이게 머리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채워야 됩니다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본 강의하면서 복습 방법 많이 얘기할 텐데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복습을 해야 되느냐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나중에는 이 패스트 스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완벽한 만점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매 단원마다 마무리 차원에서 패스트 스킬을 정리해놨고 문제표는 이렇게 2단 편집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이 문제마다 섬기한, 섬기한, 섬기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출문제 출처를 다 해놨습니다 정답률 25% 참 잘 꾸며놨어요 자 그리고 기출변형문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밑에 여백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필기도 하라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써야 될 것들 다 해놓으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기출변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설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해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강용교지라 그래도 해설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고 충분히 답을 맞췄다 그럼 혼자 해설 보고 해소할 수도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설도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설도 다 준비를 좀 해놨어요 문제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교재 스킬편 같은 경우는 따로 구입이 안 되는데 문제편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워낙 좋으니까 다시 풀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강의 듣고 필기 다 해놨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풀어보고 싶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메가스터디 비타민 페이지 알죠? 교재만 단독 구매 가능한데 거기서 이 문제편을 따로 구매할 수 있게끔 요거는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6월달, 7월달, 8월달에 문제편만 따로 풀리고 싶다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미니 스킬 북이야 크게 확대해 놨지만 좀 작아요 손바닥 조금 더 큰 그런 사이즈야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보다시피 그 스킬편 본 교재의 스킬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판서해 놓은 걸 다 깔끔하게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가독성 뛰어난 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별표 칠 거 해놓고 다 해놨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 예시 같은 거 좀 있잖아요 그 예시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스킬 편 거기에는 이런 설명들이 없거든요 문제만 있지 그리고 이 필수 제존도 마찬가지 요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다가 강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너무 필기 예쁘게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야 여기다 추가로 미니 스킬 비용은 어떤 또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상크스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요거 갖고 다니면서 휴대하기도 편하니까 계속 복습하라고 요걸 준비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진짜 준비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이걸 더 1월 중순으로 당길까 하다가 이 미니 스킬 비용 때문에 조금 더 밀린 감도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선생님이 강의를 교재 만들면서 한 가지 주제 주제마다 직접 집에서 다 강의를 해봐요 강의를 해보면서 내가 필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다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추가 글씨 다 써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지금 2월 14일날 요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만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올해 특히 더 많이 마찬가지로 작년에 안 그랬는데요 요 미니 스킬북도 비타민에서 단독 구입 가능하게끔 올해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요것도 구매할 수 있게끔 해놨다 자 그리고 개념형 모의고사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어디다 갔다 쓰는 거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상크스만 듣다가 개념형 문제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는 올바원에서 있었는데 올해는 상크스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더 당겼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효과가 너무너무 좋대요 왜? 수능 20문제 푸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부족하잖아 타임어택이라고 소위 말하는 개념형 문제 한 13문제, 14문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 5분, 6분 이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요거를 그렇게 빨리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 25분, 24분 이 정도에서 조금 그래도 이 고난도 추론용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취지로 개념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으라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요거를 준비해 준 겁니다 알겠죠? 중간중간에 내가 수업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자 문제들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평가원과 교육총무랑들을 기준으로 왜? 개념형 문제들은 대부분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누가 실수를 안 하고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변형을 좀 했습니다 전년도는 20회분밖에 안 나왔는데 10회 추가해서 30회분 했고 변형을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문항들 뭐 순서라든지 회차별로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되고 회차당 한 14문제 많으면 15문제까지 조금 더 오버해서 많이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책자 형태 모의고사 그 4페이지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자 형태로 준비를 해놨어요 요게 이제 개념형 모의고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책자 형태이지만 형태 자체는 모의고사 그런 형태예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이게 15문제 정도 돼 있고 1회부터 30회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타겟 시간을 해놨어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6분 이내에 풀어라 이거지 조금 더 어려운 건 7분 이내에 풀어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여러분들이 풀면 6분 이내에 풀기가 어려워요 작고 하다 보면 6분 이내에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개념형 모의고사 이거 구입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복사를 먼저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복사해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풀고 나중에 한 번 더 풀고 이거 나중에 또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년도에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교재가 아까 상크스 그 세 권 한 세트거든요 요거와 별도로 체크를 해야 요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놨어요 무조건 묶어서 다 구매하게끔 해놓으면 또 부담될까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하반기 때 정말 또 많이 게시판이 난리가 날 정도로 또 요거 할 거야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비타민에서 단독 구입할 수 있게 요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가격 얘기해서 좀 그런데 비싸지도 않아요 만 원밖에 안 됩니다 30회 모의고사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학습 도움대라고 요것도 준비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추가 문제들이 있어요 추가 학습 자료 문제들입니다 그거를 요기다가 이거 전년도 페이지인데 여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종이 접어놓은 그런 자료 화면이 있어요 이걸 다운하면은 전부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추가로 더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자료가 요것도 한 160문제 정도 될 거예요 170문제 이 정도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합치면 진짜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상크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들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크스를 통해서 전년도 여러분 선배들 성공한 선배들 얘기처럼 진짜 유전 문제 이거 잡을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쫙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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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